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인기맨이구요 자 오늘은요 바로 마그마론 아니아니아니 빤스론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빤스만 입고 온 이유는요 바로 불이 나면은 이제 뭐 챙길 필요없이 빤스만 입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빤스론 준비했구요 자 오늘 미니게임 게임 룰을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기 맨 저기 위에서부터 그리고 맨 아래까지 이제 탈출을 하면 되는건데요 위에서는 용암이 떨어져요 용암보다 더 빠르게 도망을 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그러면은 같이 할 멤버들 소개할 필요없구요 네 오늘 바로 할건데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이 뭔지 아십니까 네 알아요 네 벌칙은 바로 애교입니다 애교를 부릴건데 오늘은 좀 맨날맨날 부르는 애교와 다르게 요즘 유행하는 애교있죠 야 라고 해도 돼 니꺼 라고 해도 돼 이 애교를 정말 귀엽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꼴등은 어떻게 정하는거냐면 맨 처음에 죽은 사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죽는 사람 자 그리고 첫판은 꿀등으로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판은 1등이 지목해서 부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첫번째 판 자 이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한다 하나 준비하세요 하나 둘 셋 달려 오하아아아아악 아 온케오케 꽃 IG당은 사람의 애교를 뿌리는것이다 마그마가 내려בס니다 자아 막그만 내려오고요 꼴등하는 사람 꼴등하는 사람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죽는 사람이죠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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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바우 어깨잉 꼴등하는 사람은 아주 최악의 벌칙을 에이이이이이이이이 할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꼴등하는 꼴등할거같애 저거면 미안해 꼴등아 아아아아아아아암 멘 체험을 죽는 사람은 꼴등이야 제발 이대로라면 위험해 이제 흘러면 내가 꼴차 제발 제발 나 꼴차 하기 싫어 난 야가 싫어 난 존댓말이 좋단 말이야 안돼 안돼 이제 흘러면 내가 꼴차 안 돼 안돼 안돼 꼴등은 안돼 꼴등은 진짜 안돼 꼴등은 진짜 안돼 뭐야 내가 1등이야 꼴등은 진짜 안돼 꼴등은 진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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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빨간색이 마지막이거든요 빨간색이 마지막 구간이고 자 이녀맨 선수가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제발 얘들아 날 위해서 볼게 해줘 실수 아 진짜 왜 이러세요 안돼 꼴등은 진짜 안돼 자 거의 다 도착하는 거의 다 도착했죠 이거 안있어 잘 밀어줬고 자 꼴등은 누구죠 꼴등은 누구죠 아아악!!! 아아아악!!! 자 꼴등 누굽니까? 모릅니다. 아아 이거 아무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꼴등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럼 1등이 정해주는걸로 하죠.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무래도 꼴등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이번에는 노멀, 진짜 어려운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되게 빠른거거든요? 자 이번엔 죽는사람이 꼴등이기 때문에 첫판 가봐라 갑니다. 가라 고고! 이거 빠릅니다. 요건 빠릅니다. 요건 빠르기 때문에 제발 나 밀어줘 제발 날 밀어줘 날 밀어줘 꼴등은 꼴등은 벌칙을 하게 될거야 가! 와 자 마그마가 쏟아지기 시작했구요 기완이형 가! 오케이 아! 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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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마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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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애교 귀엽게 해야되는거 아시죠? 네 아 그럼요 아 안돼 제발 귀엽게 애교를 ğim 뭐 좀 해야 effective 혼들댑게 꺄 가 얌왕 오호우 오호우 아 genom옥때문에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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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거 또다들어가는거 아니야? 으어 아! 밀지마! 아! 밀지마! 아! 밀지마! 꼴등! 꼴등은 안된다고? 꼴등 많이 만대! 꼴등 안돼! 아! 밀지마! 아! 밀지마! 아! 제발 밀지마! 안 돼! 이대로면 내가 꼴등이야 와! 이거 또? 어! 내가 1등이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용암 내려온다! 용암이 위에 있어! 얘들아! 밀지마! 제발! 제발! 꼴찌는 안돼! 꼴찌 진짜 안돼! 꼴찌 진짜 안돼! 아! 뭐야! 도착했어! 또! 아무도 안 죽었나요?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자! 이거 봐! 정말 치열합니다! 꼴등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죽어야 꼴등을 알 수 있는데 정말 치열합니다! 정말로! 나 진짜 진짜 치열하다! 정말 치열합니다! 오늘! 자! 이번에는 정말! 여러분들 진짜 빠릅니다! 이 용암은 거의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세계 최고까지! 하드입니다! 하드! 이번에는 진짜 뭐! 어! 늘릴 수가 없거든 이거는! 아! 정말 빨리 해야돼! 아! 많이 했어 솔직히! 좋습니다! 자! 이번에! 빠르게! 갑니다! 고! 쏘지 nauk은 bist! Monон 인자 선물 tentектив primo요! 자! 이번에! 이런 Flug은 정말 빠른 용암이기때문에 자, 용암이, 용암이 오고 있어요! 골트 가는 순간, 애기 옵니다! 아, 비켜! 아, 오케이! 빨리, 빨리, 빨리! 야, 진짜, 야, 싫어해요 이거? 아 잠깐만 큰일났다 단묘님이랑 비슷하다는건 내가 꼴등인데? 아 잠깐만 으아 저 시러 자 꼴등 누군가요? 꼴등 누군가요? 아무도 안죽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이거 야 이 버전 하드야 야 진짜 이거 와 꼴등 안나와? 꼴등 안나오나요? 骯? 또? 또 안나와? 꼴등 안나와나? 아아 빨리가 달려 김민숙urity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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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 어어어어어어어 어 제발 안돼 으어 아아 으아wij 와 또 꼴등이 안나왔어! 와 뭐야! 와 꼴등이 또 안나왔어? 이거 1대에 정해주게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야 이거 꼴등이 안나온다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그 닭 TNT로 블록 뚫잖아요 그쵸? 네 그거를 끄겠습니다 와 설마는 이변이 없는데 영원한 꼴찌는 영원한 꼴찌야 이변이 없죠 당연히 없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꼴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 오프하구요 다 오프하겠습니다 네 TNT 오프했고 자 이번에는 하드로 진짜 진짜 GG 꼴등이 좀 좋아합니다 아니 꼴등이 안나오니까 이거 그냥 한판 하겠습니다 꼴등이 나오는대로 오늘 이 미니게임은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나오겠는데요 자 막판이 되기 갑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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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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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아니야 하하 자 꼴등이 나오는 순간 애교부리구요 자 아 좀 천천히 가요 lim 죽어야 꼴 등이거든요 죽어요 꼴트 아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냥 꼴트 하기 싫어요 그냥 꼴트 하기 싫습니다 그냥 진짜 싫어 고마워요 밀어줘서 애교 안 할꺼야 제발 나 대신 애교 해줬사람 나 대신 애교 해줬사람 나 대신 애교 해줬사람 절대 싫어 나도 싫어 도대체 어 한 번如何거든 아 밀지 마 오케이 야 이거 죽겠다 이거 죽겠다 진짜 꼴트 가겠다 이거 느낌이 좋지 않아요 야야 이거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자 1등 쥐득대 2등 요로루 아 마그마 마그마 자 슬슬 슬슬 느낌 5종 슬슬 느낌 5종 라잔 잘가라 안돼 야 나 이거 1등인데 나 꼴등 나올 때까지 기다릴래 이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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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막상막하거든요 어이 타미웅아 불타서 타미웅아 불타서 타미웅아 불타서 죽어넣습니다 타미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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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등 타미웅아 꼴등 타미웅아 다 전부다 시키죠 타미웅아저 전부다 시키죠 탈락처 전문 시키죠 그럼 가자 가자 가지마 가지마 아잇 가지마 가지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꼴등 레이스였는데요 거의 뭐 꼴등이 너무 안 나와요 네 판이나 했는데 드디어 나왔네요 드디어 미니게임의 단골 손님이죠? 맨날 꼴등 맨날 애교 어? 어? chter 오늘 그러면은 애교 들으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치열했습니다 아 그 빡세서여 정말로 땀나다 땀나 생각보다 치열했고요 내파를 통해서 드디어 꼴등을 알 수 있었는데 나 맨날 꼴찌야 애교를 부리면서 한 명씩 나가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줄 쓰세요 뒤에서 줄 쓰시고요 멤버분들 둘 쓰시고 아 도저히 나 못 듣겠다고 하면 게임을 꺼주시면 됩니다 일자로 일자로 서주시면 돼요 일자로 아 지금 나오면 안됩니다 지금 나오면 안되고요 네 듣고 어 줄 서주세요 요로로 위에 서시고 자 요로로 담미언님의 애교를 들으면서 끝내도록 하죠 자 갑자기 시작하시면 돼요 담미언님 갑자기 그냥 줄 서시고 갑자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꼴짝이니까 어쩔수 없어 애교를 끝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해 주세요 야! 라고 해도 돼? 니꺼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하는 애칭이 필요해 자기야! 자기야! 다 다 나갔어요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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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빤스런!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